한글자막 by 한효정 여성분이 있잖아 여기 참은색 어디 뒤에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태아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이 현실에 대하여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며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의과대학을 다니며 그리고 의료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한 생명이 살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가 살리는 수많은 생명의 수보다 낙태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태아를 사람답게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안 개정안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는 테내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입법하라 둘째,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하여 낙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입양, 국가 양육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라 셋째,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는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넷째,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기간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10주 미만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낙태 전의 상담 과정은 낙태를 피하고 출산 후 국가 양육, 입양 등 여러 복지 제도를 설명하는 상담이어야 한다 생명을 죽이는 상담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상담이어야 한다 또한 낙태 숙려 기간은 입양 숙려 기간과 같은 일주일을 허용하라 여섯째, 미혼모가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 모두가 함께 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라 일곱째,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여덟째, 살아있는 텐의 아기에 대한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반대한다 아홉째, 의료인에게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하므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을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2020년 11월 21일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 이중과 태아를 모두 살리며 이중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pas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